내 사람 키티 왜 이리 날 빨리 떠난거야 어?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자기 이거 받아 비서꽃이네 우리 기념일 축하해야지 내 꽃을 뺏어가다니 뭐야 넌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알았냐 꼬마 스턴크 너 간식 좋아하냐 애들이란 어? 쟤는? 귀여워라 내 키태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짠 자기 이런 왠지네이 동생 방망이로 칠 땐 어떻게 하라고 했니 공공장소에선 그러지 말라고 했지 적어도 집에 갈 때까지 좀 참으라고 좋은 생각 나 배고파 큰일 날 뻔 안녕하세요 저기 이 사람 집에 있나요 뭐야? 왜 내 남편한테 아트친거지? 내가 처리할게 뭐야? 우리 집 앞엔 다신 서있지마 이런 이런 진짜 최악의 여자야 좋아 좋아 내 사랑 큰일내배빠랑 난 평생 함께 할 거야 안돼 내가 도끼 보고 뭐라고 했지? 이건 안 좋다고 대신 미늘창을 쓰라니까 잠깐 내 점심이었는데 마법트리? 아빠 아빠는 진짜 마법사라니까 웬즈데이 마법트리가 어때? 잘했다 잘했다 아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만 싸워 거실이 있는 이유가 뭔데? 누구지? 엄마? 안녕 나 몸이 안 좋아 모르티샤 당장 와줘 나 없이 죽지마 금방 갈게 나 죽는다 괜찮았지?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시네요 언제든 지금까지는 좋았어 가족들 나 얼른 가봐야 돼 잠 안 됐다 힘내 얘들아 최대한 빨리 갔다 올게 보고 싶을 거야 잘 가 카라미야 안녕 엄마 내 예쁜 누날 집에 잘 있어? 아들 남자들의 파티를 해볼까? 잘 가 내 사랑 작별 인사 참 힘드네 뱀의 옷은 보승도치의 방구 원숭이의 눈물 에? 누구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청소 서비스 부르셨던데요 그래서요? 청소 서비스라구요 들어와요 이 예술 조각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 청소해보자 깨끗하게 그래 확슬리 너 좀 옮기자 이제 뭐 좀 해볼까? 자기 더 예쁜 사진 찍자 그래 주문 이거야 사랑의 물량 더러운데 아 그래 바나나 껍질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이거 받아요 물약 준비됐다 캣넷 내가 갈게 물약을 아침 커피에 넣어주면 오 안녕 자기 행복한 전화 할래? 저기 어디 가는 거야? 과자 널 찾고 있었다구 뽀뽀? 맞다 깜빡할 뻔 탄산도 안 캔 멈춰 절대 못 보네 니가 이거 한 입 먹을 때까지 어서 마셔 내 사랑 수염씨 잘했어 착하지 오 내 사랑 그럼이야 안돼 뱉어 이거 니 거 아니라고 내뱉 이런 안돼 큰일이네 사랑해 이럴 수가 잘못됐어 착한 고양이네 이게 나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놀고 있었어 저건 누군데? 딜라이트쌤 니 새엄마 장난하는 거지? 씽 안녕 만나서 반가워 소울 잘가 불쌍해라 너의 짜증나는 금발머리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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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꿈 더 꾸지마 잘가 다신 오지 말고 먹어 아가 맛있게 먹으렴 내 사랑 좀 이상하네 행복한 나의 집 락이 왜 이러지? 키가 왜 안 맞는 거야? 잠깐 문이 잠겼어 야 왜 그러는 거야? 너구나 내 앞치마 너 가만 안 둬 나가 이제 여기 내 집이거든 무슨 일이야? 계속하자 구워줘 자기 그래 아빠가 잼피언이다 또 이겼네 짐 싸고 잘가 친구 잠깐만 싱 거의 됐어 누구 가방이지? 아야 안녕 안녕 아가 안녕 엄마 충분해 자 우리 어떡하지? 나에게 계획이 있어 딜라이트 샘을 부숴버리는 방법 좋은데 그렇다면 시작하자 오 아빠 나에게 재밌는 게 있지 누구지? 뭐야 자기 이거 진짜 웃기다 누구지? 안녕 아래층이 이신대요 파이프에서 불이 세네요 당장 배수관 좀 확인해야겠어요 줄여보내줘요 에? 여기 아래층 없는데요 뭐야? 이런 내가 속을 줄 알았어 파수관으로 돌아가 이 로저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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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야? 슛 얼른요 어? 누구 왔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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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서비스에서 왔습니다 마을에 최악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어? 바이러스? 동물 키우시나요? 고양이나 강아지요 네 거실에 고양이가 있긴 한데 들어와요 우리가 해냈어 당장 백신 맞춰야 돼 서두르자 여기 있어 안티포션 뭐야? 우리 사진이? 어디서 감히? 해독제 준비됐어 고양이 엉덩이에는 절대 안 돼 난 굴복하지 않을 거야 좀 수상한데 음악은 어떠냐 좀 익숙하지 아가? 이런 타이밍도 참 몸이 말을 안 들어 잡았다 아니아니 안 돼 나가 네가 다음이야 아니아니 안 돼 나가 어? 너 누구세요? 생일 축하해 딜라이트 쌤 소원 빌고 핸들 풀어 깜빡하지 않아 깜빡하지 않아 주다니 감동이야 생일 축하해 멋지다 잠깐 이건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는데 물은 싫다고 예 됐다 좋은 계획이었어 우린 드림팀이라니까 얘들아 저 여자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해결해보자 누가 우유 좀 줘 그래 왠지 데이 주문 큐피트 큐피트 사랑 원래대로 당장 돌려줘 돌려줘 뭐래 난 안심심해 영화 보는 거 안 보여? 포기 안 해 전쟁 놀이 할까? 왜 그러는데 저리 가 됐네요 이마로 안돼 이런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화면 끊었잖아 이 싸이코야 예들아 또 물건 부순 거야 여기 새 보모 딜라이트 샘이다 얘들아 너희 끝났어? 아빠 봐 소름 끼쳐 아이들이 분명히 부순네요 아빠 저 자가 그런 거야 어디서 감히 꼬마 벌레들? 내가 지켜볼 거야 환영합니다 너희 똑바로 있어 안돼 아빠 안돼 아무도 너희도 와주지 않을 거야 조용 소리 지르는 거 금지? 쉿 이 집에 장난감은 안돼 모든 장난감 다 버릴 거야 의견은 안 받는다 밭 쓰레기통으로 안돼 내 장난감 진정에 내가 아빠 부를게 핸드폰 이런 고장났네 여기 걸레 이 꼬뱅아 당장 치워 난 쓰레기 버리고 올 테니까 돌 같은 심장을 가졌나 봐 잘 들어 나에게 계획이 있어 그거 좋은데 저기 딜라이트 샘 제가 바닥 청소하는 올바른 방법 보여드릴까요? 괜찮죠? 왜 이리 멍청한 거야? 걸레 당장 둬봐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을 못했네요 좋았어 알았지? 받아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딜라이트 샘 예 됐다 동생 우린 드림팀이야 내 장난감 이제 너희는 안전해 모든 장난감을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런 니 장난감 여기 있으면 고모가 또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디 숨기지? 나에게 괜찮은 계획이 있어 장난감을 위한 비밀의 방을 만들자 첫 번째는 여기 아니야 너무 쉬운데? 그래 여기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꽃장에 숨기자 너무 뻔한데 어? 알았다 스피커 아무도 여기 장난감이 있다 생각 못할 거야 얼른 스피커를 숨기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이거 쓸래? 그래 그럴까? 스티로폼을 측정하고 벨벳 스트립을 자른 다음 아이스크림 스틱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지 슈퍼요로 침대 준비 끝 좋았어 스파이더맨 비밀의 방을 꾸며보자 포근해 보이는데? 숨어 스파이더맨 내 비밀의 방 맘에 들었으면 좋겠다 좋았어 피커를 보모가 눈치 못 채도록 원래대로 돌려놓자 쓰레기들 빨아들였으면 편할걸 냄새 나는 보습자잖아 와 내 꿈의 여자 안녕 쓰레기씨 잠깐 여기 바다야 예쁘니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저리가 가라고 뭐야 흠흠 장난감이 아니잖아 날 속이려 하다니 이 꼬맹이들 다만 안 둬 얼른 다른 장난감들도 숨겨야 해 좀 생각해보자 오 알았다 책에 숨기는 거지 벼락치기 하자는 거야 벼락치기? 아니 여기에 공간을 만들자는 거지 판질은 가위가 필요해 도그데이 세 개의 판질을 칠하고 천을 자른 다음 코너를 붙여주는 거야 동생 됐다 방 준비됐어 우리 도그데이 여기가 네 은신차야 조심해 선반에 두자 여기 방어용 벽 책 방패야 빨리 엘리베이터 가자 오고 있어 막아야 해 제발 자쳐라 엘리베이터 잠시만요 절대 안 되지 잘 가 휴 드디어 스위치를 꺼서 보모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나 힘이 부족한가 봐 뭐? 좋아요 3만 개 필요? 어디서 얻지?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얘들아 제발 도와줘 좋아요 눌러줄래? 이렇게 빌게 그래야 보모를 막을 수 있어 제발 어서 좋아요 좀 눌러줘 안 됐잖아 충분치 않아 나왔어 같이 해보자 왜 이러는 거야? 엘리베이터 고장이야? 이런 여기서 얼른 나가야 돼 영상 좋아요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어서 코너에 두자 식물 좀 옮기고 바보만 있으면 돼 안에 부드러운 바닥 득실한 오토만 분홍쿠 편에 귀여운 페이까지 좋았어 켄넥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이파이 잔악가 많아도 성공적으로 숨겼다 아무것도 안 되네 됐어 나에게 마지막 방법이 있지 내 힐 절대 날 길막히지 않아 좋았어 여기서부터는 계단으로 올라가자 마지막 장난감은 어디에 숨기지? 냉장고에? 어? 전자레인지 서둘러 숨어 피카 좋았어 너 이 꼬맹이들 안녕하세요 보모 나가 넌 여기 있고 이 꼬마지랑이 어디 간 거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낼 때까지 여기 있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좋았어 왜 저기 있는 거지? 내가 장난감이었음 어디 숨었으려나? 뻔하지? 쿠션해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어 식물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라고? 됐어 우리 스피커 안에는? 이거야 안녕 스파이더 잡았다 내 첫 번째 피해자 봐 이 사진도 있네 낯걸렸어 계속 찾아봐야겠다 동생 나와 잘 되고 있어 오예 캣랩은 어디 쓰려나? 오? 여기에 아니야 이러다 평생 걸리겠네 좋은 생각 나랑 가자 멍멍이 이 도움이 필요해 뭐야?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코라 좋았어 흔적을 찾아봐 날 위해 고양을 찾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좋았어 코라 너 진짜 똑똑하구나 가봐 오 안녕 캣랩 여기가 그렇게 편했어? 어? 하나 또 끝이다 두 개 남았네 어디 숨었으려나 아니고 아니고 없네 아니야 어디 숨겼을까? 음 아 잠깐 여기 뭔가 좀 이상한데 책 찾은 것 같다 안녕 일어나 도그데이 나랑 가야지 마지막 장난감 얼른 찾아볼까? 오 안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어? 여기 뭐지? 그 예쁜 얼굴 너희 가만 안 둬 넌 진짜 나쁜 보모야 잘했어 동생 너희 끝났어 여보세요 어? 저희 잘 지내고 있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너희 꼬마 벼룩들 내 핸드폰이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거네 여기 숨어있었구만 지금이야 아야 이런 아니 아니 안돼 잘했어 장난감 조용 청소 장난감 조용 아 안녕하세요 저 가도 되죠?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 훌륭해 A플러스야 베키 최악이구나 A플러스다 난 A2플러스야 나는 F래요 플러저 이제 모두가 네가 바보라는 걸 알아버렸네 안돼 괜찮아 가가 나도 낮은 점수를 받곤 했어 용납할 수 없어 하루종일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TV 좀 그만 보고 뭐지? 당신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요? 네 낮은 점수만 받고요? 네 당신 아이가 하루종일 게임만 하고 책은 절대 잊지 않죠? 맞아요 방법이 있어요 딜라이트 쌤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딱 맞는 완벽한 선생님 나중에 전화할 생각 말고 당장 전화해요 그래 딜라이트 쌤을 시켜야겠어 하나요 자기 좋은 생각이야 너희 새 선생님이야 자 남의 등이 엄청 어떻게 하는 거지? 작동시켜보자 이상하다 안되네 좋은 생각이 있지 이건 아니었나봐 내 손가락 나 공부하기 싫어 아가? 뭐하는 거야? 저게 리조폰이네 켜기 inclusapp니 we we at b we we 대박! 맘에 드는데? 그니까 최고야! 아가, 잘해! 딜라이트 쌤이랑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어! 아빠랑 나는 가볼게! 딜라이트 쌤이 널 돌봐줄 거야! 잘 있어! 안녕! 나 공부 안 해! 게임할 거야! 베키, 공부해야지! 비켜! 시야 가리고 있잖아! 숙제에 집중해야 돼! 재미없어! 어? 피자! 간식 좋지? 숙제 해야 돼! 진짜 질렸어! 나 좀 냅둬! 좋았어! 계속 해볼까? 우선 시험을 보자! 너 공부해야 돼! 알았어! 자꾸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나 물 좀 떠다줄래? 목 말라서! 물론이지! 여기! 좋은 생각이 있지! 우스! 저기, 딜라이트 쌤? 어딨지? 어디 간 거야? 너? 공부해야지! 이제 웃을 때가 아니야! 널 공부하게 해주마! 아니, 아니, 안 돼! 이모콘 어디 갔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어떡하지? 어? 이모콘! 꺼야겠어! 제발! 돼라! 아가, 우리 왔어! 무슨 일이야? 왜 또 게임 콘솔하고 있어? 딜라이트 쌤 끊은 거야? 아니! 괴물이야! 왜? 그냥 로봇이잖니? 그니까! 어떻게 된 거지? 딜라이트 쌤의 정체를 댓글에 밝혀줘! 얘들아! 리모콘 넘겨! 안 돼! 아빠! 작동시키지 마! 안녕하세요! 베키! 한 거 확인해보자! A 슬러스! 잘했어! 베키! 엄청 잘 풀었는데? 잘했다! 받아! 딜라이트 쌤! 도움이 확실히 되네! 이제 체육하자! 막쌤이랑 둘이 두지 마! 아가, 말대포 그만! 좋은 하루 보내, 얘들아! 안녕! 내가 여기서 널 가르쳐줄 거야! 맥두 펴봐! 우리 뭐 할 건데? 여기 체크리스트야! 숙이기부터 시작하자! 힘들어라! 힘들어라! 여기 물! 마셔! 고마워! 받아! 이런! 제발, 안 돼! 운동을 시작하게 해보자! 뭐지? 여기! 벤치프레스! 너무 무거워! 벤치프레스! 아이는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대결해보던가! 제발! 어서! 충분해! 겁쟁이! 너, 줄다리기 하자! 할 생각 없는데? 그럼, 할 생각 있게! 알았어! 제발, 같이 해보자! 내 상대가 안 되는구만! 아무도 날 화나게 할 순 없어! 제발, 들어오지 마! 저리 가라고! 너희도 숙제 안 했지? 아니, 아니, 안 돼! 그러지 마! 휴, 쓰러졌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더 줘요! 고마워요! 조심하렴! 안녕, 아가! 딜라이트 샘, 왜 그래? 도장난 거야?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럼 가서 충전시켜야지! 아니, 괜찮아! 그만! 그러지 마! 왜 안 되는데? 도북괴물이니까! 영상 좋아요! 오만개 되면 생각해 볼게! 얘들아, 제발 영상 좋아요! 오만개 눌러줘! 도와줘! 어? 시스템 실패? 됐다! 딜라이트 샘, 다시 켜졌고! 작동도 해! 아가, 힘 내서 공부하렴! 여기, 시기야! 풀어봐! 알았어! 뭐야? 식을 안 풀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다 지우자! 다 지우자! 어쩌서? 내 그림! 안 돼! 제발, 그것만은! 터지면 안 돼! 새로운 커리큘럼이야! 뭐? 그녀를 핸랩으로 변신시키기! 이빨부터 시작하자! 당장 없애기! 이럴 수가! 뭐 좀 해봐! 멈춰! 이로봇깨물! 누구야? 이제 너의 명령 따위 걱정하지 않아! 안 돼! 아가,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할게! 한 번 풀어볼 사람! 식? 아님 변환? 밥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작은 동물이 되게 만들어주지! 안 돼! 제발! 무슨 일이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뭐야? 잘못했나 보네! 거기 딱 써! 도와줘! 제발! 잠깐! 나한테 가위가 있어! 예! 잘했어! 엄마! 그만 떨어! 서둘러야 돼! 자기! 예! 제발! 아가! 제발! 자르고 도망가자! 곧 쌓인 제곱이면 이건! 어휴, 쉽네! 뭐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참나! 나 돼지 아니거든! 자기! 서둘러! 어서 사물함에 숨자! 나 왜 살쪘지? 나 왜 살쪘지? 저기 있네! 제발 배야! 휴! 잡았다! 멈춰! 멈춰!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제키! 어디 가? 기다려! 거기 누구지? 안 돼! 그래서 한번 날아가 볼래? 안 돼! 멈춰! 나 다치게 하지 마!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날아가고! 얼른 좋아요 눌러줘! 어서! 레모리! 잘 돌아왔어! 아니, 아니, 안 돼! 안녕, 자기! 아니, 아니, 안 돼! 전시 끝! 에? 누구지? 뭘 숨기는 거야? 꿈피! 문제 풀어보려고? 예! 한 봤지? 에? 이럴 순 없어! 잘했어, 아가! 똑똑해라! 예뻐라! 예! 내가 해냈어! 엄마! 아빠! 여기서 나가자! 선생님! 저 시험 다 했어요! 최악이군! 나쁜 선생님! 안 돼! 또 에프야! 난 내 직업이 좋다니까! 에리카! 무슨 짓을 한 거야? 에프! 안 돼! 어쩔 수 없어! 꿈도 꾸지 마! 약하긴! 내 손! 잘해야! 여기요, 선생님! 제 시험지요! 아니, 아니, 안 돼! 알겠어요, 선생님! 다시 할게요! 시작하지! 그래, 유저들! 시작하자! 교실! 누구지? 캐시쌤이라고 새로운 선생님이에요! 착한 선생님! 네 이마에 뭐니? 좋아요! 수업 잘하세요! 내가 닦아줄게! 닦아줄게! 이제 됐다! 쌤 멋진데? 완전 맘에 들어! 시험을 보자, 유저들! 캐시쌤! 제가 할게요!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밥쌤! 다 했어요! 밥쌤! 다 했다니까요! 이리 줘! 저기, 뭐 하는 거야? 내 시험지 내놔! 베끼면 안 되지! 조용해, 이 범생아! 너도 나빠지고 싶다며! 그럼 내 거 가지던가! 난 네 걸로 낼게! 밥쌤! 다 했어요! 선생님! 저기요! 다이빙도 참! 이게 뭐야? 저 다 했어요! 진짜 최악이네! 이제 어때? 잠깐! 무슨 짓을 한 거야? 받아라, 루저! 어여! 다시 해! 나도 냅두고! 이게 뭐야? 선생님! 커닝페이퍼? 말도 안 되는 수업 방식이네! 죄송해요! 다신 부정행위 안 할게요! 그래야지! 뭐 하려는 거지? 니 다리의 커닝페이퍼! 다려! 이게 무슨!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내 바지에! 핸드폰 줘! 당장! 알겠어요! 선생님! 여보세요? 난 좀 바빠! 그래! 새쌤! 루저들 잘 보고 있으라고! 문제 없지? 동료! 아야! 저기 뭐지? 루저? 누가 이랬어? 실수였겠지! 얘들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루저는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캐시쌤! 알았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사탕 먹고 싶은 사람? 여기 바다! 내가! 베이스! 예! 공짜 음식! 포장지를 봐! 우와! 거닌 페이퍼네! 답이야! 왜? 내 킨 어딨지? 내 포장지 어디 간 거야? 예! 여기 있다! 열심히 하렴! 내가 잡아라! 네!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멍충이들! 아직 시험 낙지 안 했니? 돌아왔네! 무슨 일이지? 여기 바지요! 선생님! 그래! 필요하긴 했어! 여긴 내 자리야! 그래! 시험 지내! 여기요! 쌤! 다 했어요! 그래! 우와! 맞았잖아! 난 최고의 선생님이라니까! 아! 네! 다 쌤덕이죠! 야! 이 괴짜! 너 가만 안 둬! 뭐해! 범생이! 아하! 잠깐만! 이게 괴롭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네! 저기! 저리 가! 저기! 저리 가라고! 우리 바빠! 저기! 왜? 나쁜 셈 없앨 계획이 있어! 봐! 뭐야? 지우개? 학교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뭐야? 그거 좋은 계획인데! 바람의 속도 곱하기 끈의 무게는? 아하! 네 신발! 고마워! 골! 아야! 누가 이랬어? 저희 아니에요! 밥쌤이 그랬어요! 밥쌤이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밥쌤? 당신이 했어요? 아뇨! 제 스타일은 더 멋진데요! 제 거예요! 제 새 핸드폰 케이스예요! 여보세요? 진심이에요? 이런! 현대 기술이란! 받아라! 의자들! 이런! 도망쳐! 축하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대회가 열릴 거예요! 밥쌤! 캐시쌤! 최고의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어떡하지? 그래요! 캐시쌤이 먼저 하세요! 에리카! 칠판 앞으로 나와! 왜 좋아해요? 문제 풀어봐! 이런! 범생이! 나 도와줘! 엑스는 여기! 미적분! 그거야! 알았다! 뭔데? 여기! 탑! 보자! 맞았어! 잘했네! 에리카! 완벽해! 고마워요! 고마워! 잘했어! 최고야! 좋아요! 캐시쌤 일정! 저기! 보지 말고! 밥, 당신 차례예요! 알았어요!